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바바 이즈유 드디어 거의 끝이 온 것 같은데 설마 이런 별이나 달로 가는 건 아니겠죠? 여기 뭐가 있긴 하고 여기 이런 보너스 스테이지들 같은 게 있긴 한데 그거 빼고는 이제 9장 볼케니캐본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가봅시다. 스테이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오히려 불안한데? 어려운 거 아니야? 투어. 여행 가보죠. 마우스는 치우고. 케케 이즈유 이즈가 되게 많고 바바도 되게 많네. 클리프 이즈 스탑. 낙떨어져도 있네요. 이제 모양이야? 바바 이즈 멜트. 바바는 녹아버리고 라바는 뜨겁고. 파이어 온 케케 이즈 디피트. 케케가 파이어에 가면 타버리나봐. 이건 유우랑 관계없이. 케케가 파이어로 가면 타는 거예요. 그럼 케케를 일단 바바로 바꿔야겠군요. 아 바바 이즈유가 없구나. 그럼 바바 이즈유를 만들고. 잠깐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하나 되돌릴 수가 없는데? 되돌릴 수가 없어. 일단 바바든 케케든 정식을 해야되니까. 바바 이즈 케케 바바 이즈 케케를 동시에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위치가 중복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정식을 시킬 수 있을까? 자 순환구조. 순환구조가 되면 어떻게 할까 궁금하긴 했는데. 요렇게 될 줄은 몰랐네 솔직히. 음 바바는 놓고 케케는 괜찮죠. 이건 솔직히 몰랐잖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자 순환구조은 깜빡깜빡한다. 이런 걸 알아냈고. 패럴렛 에브리턴. 패럴렛이 뭐지? 아 또 궁금하잖아. 영어 단어를 새로운 단어를 주지 말란 말이야. 궁금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또 왜 나 한글로 돼있어. P-E-R-I-L 심각한 Peril Peril 심각한 유해한 뭐 이런 뜻이래요. 패럴렛 에브리턴. 매턴이 위험하다고? 바바 이즈 유 플래그 온 케케 이즈 윈 케케를 플래그로 가져가면 되는군요. 스쿨은 디피트고 저기 케케가 이상한 듯 들어가 있네? 음... 글씨 케케 푸쉬밖에 없어. 이즈가 없어. 케케가 푸쉬가 아니에요. 케케 이즈 푸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저걸 가지고 들어오라고? 스쿨은 디피트인데? 저걸 어떻게 가지고 들어와? 이즈을 바바 이즈 유 꺼내면 죽는거고? 케케는 당연히 안 밀리죠? 요게 뭐지? 케케 트럼 당연히 죽고 요렇게 밀 순 있죠? 그래서 푸쉬를 이용해서 케케를 꺼낼 순 있어. 그래서 바바 이즈 유 를 케케 이즈 유 를 못 만들어. 동시에 두 개를 밀어야 되니까. 어? 동시에 두 개 근데 바바가 둘이잖아. 알았어 알았어. 그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생각보다. 이게 좀 운전이 힘들어서 그렇지. 케케를 꺼낼 수가 있어요. 푸쉬를 이용해서. 그래서 케케 이즈 유 를 만들면 돼. 그냥 케케를 밀 생각을 하지 말고. 잠깐 이거 이러면 뭐 밀잖아. 요렇게 가서. 요렇게 하면 케케를 꺼낼 수가 있단 말이죠? 저기 불타 죽고 그러는거 없죠? 봐봐. 그래서. 케케 이즈 유 하면 되지 뭐. 별거 있나? 동시에 두 개 밀 수 있잖놈. 둘이잖아. 간단하구만. 푸쉬 때문에 낚여라 뭐 이런건데. 이제 그런거에 안 속죠. 클라스가 있지. 필라워크. 기둥. 기둥 일? 기둥 서방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고. 워리 스탑 바바 이즈 유 바바 이즈 바바인 셧. 바바가 잠겼네요. 불이 파이어 이즈 무브 앤 오픈.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는거죠? 두 칸이니까 못 들어가네? 바바 이즈 풀. 바반도 당겨? 왜? 바바가 당겨진다는 얘기죠? 바바가 왜 당겨져야 되지? 아 폴 있다 폴. 바바 이즈 폴 하면은 저기 뚝 하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바바 이즈 폴을 만들고 뚝 떨어지고 뚝 떨어져서 저 불 통과하고 뚝 떨어지면 스크립 그레스가 되네? 음... 스크립... 그레스가 되서 뭐 어떡하라고. 그레스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음... 이즈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일단 바바 이즈 폴이 맞는 것 같고 지금 당장 폴을 하면 안되겠지만 준비는 해놔야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생각해봅시다. 플래그가 푸시니까 플래그 이즈 윈을 만들면 돼요. 어? 플래그가 왜 푸시가 안되지? 바바가 풀 이래서? 바바가 프리미엄 플래그가 푸시가 안되나? 아닌데? 클릭시도 푸시 되는데 뭐지? 아 스크리 지금 뭐지? 스크리 스탑이구나. 아... 그럼 이거 이즈 어떻게 만들지? 아... 이즈 어떻게 만들죠? 쭉쭉쭉 밀고 그냥 쭉쭉쭉 해서 쭉쭉 떨어뜨리고 안에다가 깃발 하나 갖다 놓으면 끝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순서를 그레스를 만들고 떨어져서 바바가 이즈 폴 이래서 키에 올라가지를 못했잖아요. 이게 제목이 필라워크였죠? 그 기둥이 막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 글씨를 쌓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란 얘기 같은데? 그럼 여기다 이만큼 쌓아 바바가 풀 속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뭐 걸리는 게 있으면 여기까지 와 그래서 뭘 밀어 될까요? 칸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음... 칸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플래그 이즈 푸쉬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없잖아 이즈를 저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이즈는 받침대로 쓰면 안 되는데? 알았어 알았어 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자로 배치할 필요가 없구나 자 바바가는 떨어지고요 그래야지 저 불구덩이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플래그는 미는 게 아니라 당겨요 미는 게 아니라 당기는 거고 이즈가 이즈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작업하는데 복잡하니까 일단 그리고 어차피 타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푸쉬 필요 없죠? 플래그 이즈 푸우라면 됐지 아 쉬운드 쉬운드 은근 시간 잡아먹었네 자 바바이스 폴 떨어집니다 슉 하고 통과하고 이렇게 되잖아 잠깐 플래그 이즈 푸우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면 되죠 엘리베이터가 있다 우리에겐 마우스홀 쥐구멍 동굴에 쥐구멍도 있고 그러는거지 배트 락 이즈 푸쉬 락은 키 이즈 플래그 저 도를 플래그에다 키에다가 갖다 놔야 된대요 배트는 배트고 플래그는 윈이고 바바는 나고 키는 수압 수압이 있구만 수압 수압 못 꺼내네 클리프는 스톱이고 배트를 푸쉬할 수 있네요 배트를 이용해서 꺼내보죠 꺼내보자 다시 락 이즈 푸쉬로 만들고 상당히 위치가 귀찮군요 갈순 있는데 음 여길 또 못가네 여길 또 못가네 글씨로 꺼내야 되나 글씨로 여기 못 지나가잖아 그게 맨 처음에 엄청 쉬운 문제를 엄청 헤맸다 자 배트 이즈 푸쉬 해서 요 열쇠 꺼내오고요 수압하면서 꺼내오고 그리고 이제 락을 꺼내오면 되죠 그래서 배트는 필요없고 락 이즈 푸쉬 락을 꺼내와 여기까지는 너무 쉽잖아 그리고 나서 이걸 엄청 당황했는데 어 이게 안 겹쳐지니까 이렇게 수압이 되고 그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 당황했는데 그냥 순서가 잘못됐네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두 개를 겹치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백스테이지 바바는 너고 고스트는 푸쉬고 캐캐캐캐 되게 많고 폴하고 무브가 대기하고 있네요 플래그 윈 벨트 쉬프트 워린 스탑 스쿨은 디프트 고스트는 고스트 플래그 이즈 윈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골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캐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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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건데 일단 여기를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에 홈이 있어가지고 케케를 이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없네 케케를 쥐가 알아서 걸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고스트 하나 떨어뜨리고 아 떨어뜨릴 필요 없이 케케를 일단 이동을 시키고 고스트를 먼저 이동시켜야겠다. 케케를 케케가 글씨가 많으니까 일단 고스트를 이동시켜 볼게요 바바 이즈유는 특별히 끌고 올 필요 없을 것 같고 고스트는 아이고 너무 오래 기다렸네 고스트는 이동했고 아이고 아이고 아 왜 이러니 고스트는 폴 고스트는 무브 고스트는 폴 고스트는 폴 저기를 채워놓을게 고스트가 두 마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내가 이걸 치우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가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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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고스트 위치로 케케가 푸쉬 속성이 있으니까 케케가 아래 깔려야겠네 고스트가 밀고 나와야겠네 일단 케케는 좀 움직여 볼까요 떨어져 보고 음 그리고 케케는 아이고 아이고 속성이 있으면 안되고 나와 보세요 이렇게는 왔다갔다 하시고 이제 고스트를 집어넣어 볼까요 좀 귀찮은 위치에 있는 것 좀 치우고 덜어뜨리고 덜어뜨리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돼있으면은 뭐 호가 살아있다 너까지 나와 버렸냐 나와라 그래 요렇게 됐고 다시 고스트 이즈 푸쉬 고스트가 40돼버리네 끌고 나온건 좋은데 그러면 아래에 누가 받치고 있어야겠다 푸쉬가 받치고 있어도 상관없죠 오브 폴이니까 여기 떨어지나 푸쉬는 뭐 그렇게 중요한거 아니니까 아 고스트 이즈 푸쉬가 있어야 되는구나 고스트 이즈 푸쉬는 지금 만들 수 있죠 그래도 엄청 귀찮네 키캐가 바바가 되어버렸네 그럼 안되는데 그럼 안되지 누구 맘대로 일단 바바 이즈이 옮기는게 성공 했으니까 이 정도만 90% 성공한거죠 음 90% 성공했다고 보긴 하는데 이제 이걸 밀고 가야되요 고스트 이즈 무브 고스트 이즈 폴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음 케캐 방향이 안좋아 아 케캐 방향은 내가 바꿀 수 있죠 케캐 이즈 위를 해가지고 다시 꺼내는거야 처음부터 다시 바바 이즈 위를 하면은 이제 고스트도 케캐도 내가 다 조정을 할 수 있다 아이고 엉덩이 먼저 되면 안되고 아이고 케캐 죽으면 안되고 음... 어우 좁아이씨 고스트 이즈 무브 볼 떨어지시고 캐캐 꺼낼 필요 없었네? 고스트 이즈 푸쉬 해가지고 저거 밀면 되잖아 그냥 괜히 괜히 조심했군요? 아이 진짜 이거 귀찮아 죽겠네 왜 이렇게 좁아 고스트 이즈 푸쉬해서 밀고 고스트 이즈 푸울하면 아우 맞다리 맞다리 진짜 비효율적이다 고스트 이즈 무브하면은 띵드리띵드리띵드리띵드리띵드리띵드 플래그 이즈 윈 만들 수 있구요 그럼 이제 KK 이즈 유하면 나가서 플래그 건드리면 되지 아 이거 이 죽은 상태에서 게임오버되지 않는 그런 작전을 이용한거 이거 한번 그때 못해봤으면 겁나게 어려울 뻔했네요 한번 해본 작전이라 더 헤이스트 헤이스트 헤이스트가 속도 빠른 서두름 뭐 이런거죠 텍스트 이즈 푸쉬 플래그 온 파이어 이즈 푸쉬 플래그 오브 이즈 윈 플래그 오브 이즈 윈 러브 어디있는데 저 안에 있네요 난 밖에 있는데 월이 월이 막혀있는데 월스톱 아이스텔레 아이스텔레가 있구나 파이어는 뭐야 파이어 플래그 오브 파이어 이즈 푸쉬 필요없고 러브가 있는데 플래그는 무슨 상관이야 파이어의 플래그 이즈 디피트 파이어 이즈 파이어 라바 이즈 스탑 앤 샷 오픈이 필요한데 뭐지 텍스트 플로트죠 그러면 텔레포터 안 당해 어 불에 왜 죽지 아 파이어가 디피트가 있구나 음 파이어 이즈 텍스트에서 일단 파이어를 다 없애버립시다 별로 좋은게 아니니까 파이어가 파이어 이즈 파이어 어 그렇지 그렇게 쉽게 없애줄 리가 없지 음 음 그럼 파이어 온 텍스트 이즈 푸쉬 해가지고 글씨랑 같이 밀어야겠네요 아니면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즈가 죽어버리네 아닌가 어 이즈가 같이 밀리잖아 음 이제 필요 없나 모르겠다 어째 플래그가 제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문은 열었고 얘는 뭐지 음 라바 음 음 아이스를 푸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음 요 라바는 뭐죠 스탑앤샷 열어야 돼 오픈이 없는데 싱크는 있나요? 싱크도 없는데 그럼 텔레로 그럼 텔레로 해결해야 되는데 글씨가 안 넘어가잖아 이거 아 오픈이 여기 있구나 글씨가 안 넘어가잖아 문제는 글씨가 안 넘어가잖아 문제는 음 글씨가 안 넘어가잖아 글씨가 안 넘어가 글씨가 안 넘어 글씨가 안 넘어가 이거 삐롱끼롱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가? 음 음 음 파이어 이즈 텍스트 플래그 이즈 파이어 플래그 이즈 파이어 플래그는 이치다는데 텍스트 이즈 플래그 하면 타단 나는 거고 음 음 음 음 텍스트 이즈 플로트 파이어 이즈 텍스트 텍스트 안 되고 플래그 이즈 텍스트 파이어 이즈 플로트 파이어 온 텍스트 이즈 플래그 음 음 뭘 오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글씨는 하나도 못 넘어가는데 글씨가 텔레가 안 된단 말이지 지금 그럼 그럼 이 글씨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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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작업을 잘해야된다 이말이야 자 파이어 온 텍스트를 푸쉬로 만들꺼에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놈을 하나 뺍시다 좀 멀찍이 작업하기 좋은 넓은 공간에다가 자 이렇게 됐고 텍스트 온 파이어 이즈 플래그 글씨를 굽자 이말이죠 그러면 저렇게 나왔고 플래그 온 파이어 이즈 푸쉬 하면은 밀리겠죠 그리고 하필이면 내가 저걸 텍스트 자로 갇혀갔네 왜 밀리지 파이어 이즈 푸쉬라서 빌었고 텍스트는 꺼내야죠 텍스트는 갇혔는데 뭐 나중에 같이 움직이도록 하고 플래그 이즈 푸쉬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 그래서 요 플래그를 텍스트로 바꿔 플래그 이즈 텍스트 됐죠 음 음 이제 파이어 푸쉬 플래그 푸쉬 이즈가 필요하니까 텍스트나 온을 텍스트를 바꾸죠 텍스트 이제 쓸리러 없겠지 텍스트 온 파이어가 다시 플래그 플래그 이즈 푸쉬 파이어 이즈 푸쉬 음 뭐 어쨌든 파이어 이즈 푸쉬 해서 밀어버리고 플래그 플래그에 푸쉬 해서 밀어버리고 플래그에 푸쉬 해서 밀어버리고 나가서 밀고 플래그가 오픈이니까 열고 끝 작업 공간이 넓어야 돼 어 여기 심화 학습이 아니라 여기 출발한 곳이죠 이게 두 개의 심화 학습이야? 좀 두려운데 세 개의 심화 학습인가? 십사까지 연결된 거 보면 그럼 십사까지 하고 와야 되나? 십사까지 하고 옵시다 세 개가 연결돼 있잖아 브로큰 익스페테이션 예상박 빠바바 이즈 쉬프트 이즈 유 쉬프트네 밀고 갈 수 있네 뭐든지 도어 셧 오픈 뭐 이거 난잡하냐 월은 안 밀리고요 월은 스탑이라서 쉬프트 소용없고 럭은 푸쉬로 밀리네요 쉬프트면 쉬프트면 들어가지네 쉬프트인데 왜 들어가지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들어가진다고 합니다 뭐지? 이게 브로큰 익스페테이션이구나 수업이 아니라 쉬프트인데 왜 이게 겹치게 되는 거죠? 어 럭 유즈 푸쉬는 안되네 어 이렇게 하면은 다 작살 나네 어 일단 작살 났고 못 꺼내네 구석에 있는 것도 못 거르니 텍스트 이스나 푸쉬가 있어서 그렇구나 뭐 이상하게 움직인다 했어 음 하여튼 누가 오픈이야 그럼 도어가 오픈? 도어가 오픈이 무슨 뜻이야 스탑 인데? 음 요렇게는 안되죠 도어 이즈 샷 도어 이즈 오픈 위에서 아래로 내려줄 수가 아이고 뭔가 움직임 이상해 움직임 매우 이상하다 구석에 낀건 일단 꺼낼 수 없다 쉬프트론 음 여기는 못 들어간다 락 이즈 푸쉬를 부시면 근데 여기 구석이라 못 나오잖아 어차피 도어 이즈 오픈 모어 이즈 샷 음 시어스를 할 영자가 없는데 락을 일로 가져올 수가 없죠 플래그 이즈 윈 만드는거는 넘어가서 만들면 되고 일단 넘어가서 이걸 부셔 그럼 락은 더 이상 푸쉬가 아니죠? 길이 뚫렸어 음 길이 뚫렸으니까 플래그 이즈 윈 을 만드는거고 여기서 음 not 텍스트 이즈 셧 도어 이즈 오픈하면 그냥 셧 오픈해서 열리는거 아닌가? 음 도어 이즈 셧 아 not 텍스트 이즈 셧 하면 안되는구나 이즈가 저기 들어가니까 텍스트 이즈 낫 셧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셧 이래야지 오픈을 하지? 음 음 그럼 글자를 겹쳐 근데 겹치는건 구석에서만 돼 저기서 못 겹쳐 겹친 다음에 이동할 수가 있나? 도어 이즈 오픈 not 텍스트 이즈 셧 텍스트랑 이즈를 겹치면 돼 그럼 텍스트랑 이즈를 겹치려면은 텍스트 이즈 낫 푸쉬가 있어야 돼 문법이 그러면 이제 시프트로 움직이는거죠? 텍스트랑 이즈을 겹쳤어 이제 텍스트가 푸쉬야 not 텍스트 이즈 오픈 not 텍스트 이즈 셧 오케이 겹치기 작전 이제 다 알아버렸지 이제 바바이즈유도 슬슬 패턴이 있구만 코로네이션 코로네이션이 또 뭐야 궁금하자노 o r o n a t i o n 100원씩 코로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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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네이션이 아니라 코로네이션이야 어쨌든 100원씩 되게 간단한데 뭔가 문법은 텍스트 이즈 럭 이즈 윈 텍스트 이즈 푸쉬 KK 이즈 유 라바 앤 럭 이즈 디피트 뭐? 음 장난하세요? 할 수 있는건 럭 이즈 수압 여기 들어가도 죽잖아 하... 아주 단순하게 나를 웃겨주는구만 럭 이즈 푸쉬 텍스트 이즈 위네바 하고 럭 이즈 수압 두개가 되어있는 곳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럭 이즈 푸쉬부터 하자 헷갈린다 로아기즈 수압을 하고 이쪽부터 접근을 해대면 안되겠죠 음... 글씨랑은 겹치는데 나랑은 안 겹쳐주네 뿅 죽었어 럭 이즈 디피트니까 당연히 죽겠지 텍스트 이즈 수압 럭 이즈 푸쉬 그게 답이에요 어? 이게 되게 좁은 곳에서 답을 찾으려니까 아주 힘들군요 음... 럭 이즈 푸쉬 속성 없애버리고 자 텍스트 이러면 럭은 밀리고 글씨는 수압되고 그래서 럭이 밀렸으니까 럭이 밀린 자리에 있는 윈도 같이 수압되고 2단 수압에 2단 수압 아... 대박이다 모든 패턴을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2단 수압에 대해선 생각을 아예 못해봤어 끝까진 진짜 나를 놀라게 만드네 톤 아파트 찢어버리기 바바 이즈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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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유 무슨 그룹? 럭 이즈 푸쉬 라바 이즈 싱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클리프 스타벅 텍스트 플로트 플래그 윈 라바 이즈 싱크 바바가 그룹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죠? 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그룹 이즈가 많이 어떤 그룹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 그럼 그룹 이즈 푸쉬는 뭐야? 무슨 그룹? 하여튼 뭔가 약간 대명사 같은 건가봐요? 그룹이 그럼 럭 이즈 그룹 그룹 이즈 유 하면은 럭을 움직일 수 있겠네요? 그쵸? 음 그쵸? 파워바 이즈 푸쉬 약간 대명사 그걸 지칭하는 건가봐요 그룹에 속하면은 그룹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칭하는 뭔가가 된다 아 아 그 뒤에 또 있네 맨난 게 아니었어 바이탈 잉긋 트리티언트 생명력이 있는 무슨 재료? 음 스크리즈 오픈 배드 이즈 푸쉬 그룹 그룹 도어 앤 워리즈 스탑 문을 두 개 뚫고 들어가라 이런 거네요 스크린 스크리고 배드는 배드인데 벨트는 쉬프트고 뜨먹 ti après 스크 obedient 스크린죠 크루이짜 그룹 그룹 그룹ILY은 오픈 뭐 이런거겠죠? 스크리즈 그룹 그룹 이즈 오픈 뭐 이런 거겠죠?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룹으로 해결하라는 거죠 스크리즈 그룹 그룹 이즈 푸쉬 뭐 이런 거겠죠?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근데 이걸 이렇게 2단으로 할 필요가 있나? 이걸 2단으로 하려면 두 개를 엮은 다음에 이것도 두 개를 엮은 다음에 오픈이랑 푸쉬랑 다 있으면은 얘네가 다 그룹이 된거죠? 똑같은 놈들이 된거죠? 개어크란 얘기군요 튜토리얼이네 그룹 튜토리얼 두번째 join the crew 바바는 그룹이고 그룹은 나고 배시가 전에 있고 럭 앤 워리즈 스탑 럭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꺼내면 되지 않나요? 어? 죽어버리네? 왜? bet is bet and defeat 구나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봐야죠 다시 바바를 그룹으로 만들고 bet을 럭으로 만들려는 순진한 생각은 안 통했고 그러면 이걸 옮겨가지고 bet is group이랑 바바 is group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되지 럭은 왜 스탑이야 럭은 스탑이구나 이렇게 저기다가 럭을 넣은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그대로 망하는 거고 이게 두개니까 옮길 수 있겠죠 바바 is group 그럼 못 옮기는데?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야 돼 방향을 잘 못 잡았어 자 럭 이즈 그룹 bet 꺼내서 bet is group 럭 이즈 그룹이 동시에 되면 되는 거잖아요 바바 이즈 그룹 럭 이즈 그룹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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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그룹 배드 이즈 그룹 8시 DPT 가 있기 때문에 쉬운데? 오토메이션 자동화 이런 게 또 어렵죠 뭐가 하시고 바바는 나고 그룹은 그룹이야 박스 이즈 미 미는 미인데 박스도 박스고 클리프 스톱이고 텍스트는 플로트 바바바바 하여튼 주체를 바꿀 순 없어요 미가 저기 있네요 그룹 이즈 유 바바 이즈 그룹 그룹 이즈 유 그룹 일단 해놔야겠죠?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야지 얘네들을 다 쓸 수가 있고 뭐가 핫해야 되는 거지 지금? 박스가 핫해야 되나?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아이스 에스 플래그 아이스를 녹여야 되네? 요거 들어가서 들어가고 나서 아이고 아이스가 지금 DPT구나 들어가고 나서 아이투즈를 멜트로 만들어야 돼요 뭐가 핫인데 그럼 뭐가 핫인지는 내가 정해야죠 바바가 하시든지 미가 하시든지 바바가 이즈 그룹 그룹 이즈 유 미 이즈 그룹 이 같이 돼야 되는데 미 이즈 그룹 하면 죽잖아 바바가 이즈 그룹 그룹 이즈 유 박스 이즈 유 일단 박스의 의미를 살려봅시다 그러면 한 칸 벌었죠 그룹 이즈 유 그룹 이즈 유 그러면 한 칸을 벌었으니까 바바가 이즈 그룹 그룹 이즈 유 요렇게 되죠 음 음 으스 요건 좀 치워 보고 일단 음 다시 박스 이즈 유 를 만든 다음에 박스 이즈 그룹을 만들어도 되죠 미 이즈 그룹을 만들면 되는구나 으 으 그럼 바뀐 내랑 연결이 되죠 으 으 그 전에 여기서 박스 이즈 그룹을 만드는게 먼저겠다 으 으 으 으 으 으 헷 헷갈리니까 바바 이즈 바바 이즈 그룹 그룹 이즈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룹 이즈 그룹 이즈 으 으 으 일단 아직 멜트 상태가 아니니까 요렇게 가고 으 으 으 고난다의 문법을 요구하는 요구하는구만 찾아봅시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페이승 페이승 보면 고스트 페이승 워 리즈 푸시 까 코스트가 워을 보고 있으면 푸시 할 수 있다는 거죠 워에 붙어있으면 이네 이거는 페이싱 으 외장제 뭐 이런 뜻이래요 으 코스 음 어제 이센트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와닿지 않나 여기 늘고 들어가면 타이리즈 워이 돼 버리네 으 코스트 낫 페이싱에서 푸시 하면은 다 푸시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키는 밖에 있고 코스트가 플래그가 있네 코스트에서 푸시 음 하여튼 하나 넘어갈 수 있고 플레그에 주윈 쓸 데 아이스 코스트에서 플레그 futuro 키 이즈 푸쉬가 안 돼 있네? 키 이즈 푸쉬, 고스트 이즈 푸쉬 하고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키를 못 미는구나. 고스트도 못 미네? 고스트와 키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그게 맞네요. 고스트 페이싱 워 리즈 낫 푸쉬가 맞아. 일단 고스트 이즈 푸쉬로 위치 제 위치로 갖다 놓고 준비를 준비하고 고스트 페이싱 워 리즈 낫 푸쉬 그러면 고스트가 벽을 보고 있으면 안 밀려요. 그리고 열쇠는 그냥 밀려야 돼. 열쇠는 푸쉬 하면은 왜 안 밀리지? 아 고스트 이제 푸쉬가 없구나. 페이싱 워 리즈 낫 푸쉬만 있고 고스트 낫 페이싱 워 리즈 푸쉬 벽을 보고 있지만 안 하면 푸쉬가 돼. 타일은 다 없애버리고 플래그 윈이고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되면 이제 푸쉬 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벽을 보고 있으니까 말장난 이었다. 트랙트 갖췄어. 플래그 이즈 윈. 뭐야 이건. 바바 이즈 유 페이싱 월 바바 페이싱 월 이즈 엠티. 오이구야. 벽에 얼굴을 들이밀면 죽네요. 클리프 스톱 벨트 이즈 벨트 박스 이즈 박스 벨트 이즈 쉬프트. 벨트 박스 박스 이즈 텔레. 박스가 텔레구나. 아이고야. 못 나가네? 여기 뚫려 있는줄 알았는데 안 뚫려 있네. 그렇군. 이건 월이 아니니까 괜찮죠? 와 이거 죽기 되게 쉽네. 벨트가 쉬프트라서 절로 넘어가는. 아는데 바바이드 쉬프트 많이 보던 작전 또 한 번 써보죠. 박스에서 딸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꺼내오지 근데? 왜 아래로 내릴 수가 없네 올리면 되나? 봐바이드 쉬프트 어 이거 벽에 나을 수가 없네 유일하게 이거 아래로 밀면 끝장이네 내가 모르는 메커니즘이 있었네 자 일단 박스 텔레는 있어야 되고요 봐바이즈 쉬프트 쉬프트가 벽 끝까지 가면 겹치네 그럼 쉽죠 얼마나 쉽겠어요 그쵸? 또 들어가서 나가면 되잖아 그냥 음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걸 몰랐다 아 모르는 메커니즘이 있으면 그거 생각하는 골 때리죠 벽에 닿으면은 슈프트는 겹친다 무브랑 다르다 그걸 하나 배웠다 케키 이즈 뭐고 케키은 플래그 메이크 스쿨 스쿨 이즈 다운 앤드 무브 앤드 디피트 앤드 멜트 뭐야 원하는 게 뭐야 락 이즈 푸쉬 월 이즈 스톱 텍스트 러브 이즈 위네 바바 이즈 낫락 바바 이즈요 빼도 있고 바바도 있고 뭐 그냥 케판인데 러브를 만들어야 돼요 케키가 플래그에 있으면은 바로 스컬이 돼서 아래로 쭉 내려온다는 거죠 턴 쟤네 계속 이렇게 죽이고 있네 러브는 저기 있구나 내가 저세기를 어떻게 빠져나가? 저세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내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많네 라바 이즈 요 하면은 가장 깔끔하게 위로 쭉 올라가서 깰 수 있는데 그거면 안되고 라바 이즈 핫 막을 수 있는 게 라바밖에 없네요 락 이즈 요 락 이즈 디피트 야? 뱃은 왜 줬어 근데 아 이게 연속변환을 통해 가지고 깜빡깜빡 거리면서 지나가는 저번에 아까 썼던 그 작전을 써야 되는군요 그래서 바바가 락이 아니니까 바바는 일단 배트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한 바퀴 순환을 해줘야 돼 바바는 뱃, 뱃트는 락, 락은 바바 이런식으로요 뱃트는 락, 락은 바바 뱃트는 락, 락은 바바 여다보면 움직인단 말이죠? 가보자 이 말이야 자 다 들어와 오케이 가자 살아남는 놈이 있죠? 타이밍 좋으면 골 때리네 순환 캐릭터 순환을 두 판 연 두 판 있었죠 그런 판이 근데 한 판 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 자 요렇게 해서 볼캐닛 캡은 다 깨봤고요 이제 10장 마운틴 터비 3꽁대기니까 거의 끝이 아닐까요? 지도도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이나 다다음이면 엔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밌고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